인사 캠페인 아 우리 당신들 인사 캠페인의 1호 우리 칭찬할 수 있는 많이 생겨서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간식 팬 팬입니다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간식 선물 받침을 주려고 학교 채플 끝나고 광고에서 인사 캠페인을 하게 된다고 해서 교육과 친구들이랑 같이 간식도 나눠놓고 교수님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반응할 것 같나요? 인사할 것 같나요? 네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인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캠페인의 첫 번째 반이 되셨습니다 인사 캠페인 인사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방금 들어오는 인사를 보고 하게 됐습니다 간식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피 크림하고 음료수를 준비했거든요 불송이보다 더 단 말 쓴 것 같은 크리스피을 먹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교과가 사랑에 넘치는 기교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1학년들도 많고 선배님들도 같이 해서 이제 교수님께 인사도 잘 드리는 반이 됐으면 좋겠어서 신청을 했고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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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.